네가 원하는 삶이 바로 이거니 안녕하세요 유튜브 책방 도나의 북마스터 서영입니다 오늘 도나가 소개해드릴 책은 오리지널 디즈니 노블이죠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고 요새 사립초등학교에서 이 책을 그렇게나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디즈니 기묘한 소원이라는 책인데요 소원에 들어주는 마법의 램프 이 알라딘 속 지니가 내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지니는 아니지만 바로 여기 아이들의 소원에 들어주는 디즈니 빌런들이 있습니다 에리어를 인간으로 바꿔준 인어공주 속에 바다 마녀 우르슬라 왕자를 속여 개구리로 만들어버린 공주와 개구리 속 타실리의 박사 하지만 이들은 지니와 달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가를 요구하는데요 이 빌런들이 제시한 무시무시한 계약 조건은 무엇일까요 아마존 베스트셀러이자 전세계 아이들이 열광한 작품입니다 기묘한 소원 시리즈를 소개해드릴게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새로운 시작에 들뜨기도 하지만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건 사실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혹여나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건 아닐까? 선생님 눈 밖에 나면 어쩌나? 이런 걱정되니까요 만약 친구들을 사귀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그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1년은 곧 지옥이 되겠죠 셀리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전학을 간 곳에서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수영부였던 셀리에게 마침 같은 반에 수영부 친구들이 있었던 건 행운이었죠 하지만 수영부 주장이자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권력자 켄달의 눈에 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영을 잘해서 팀이 최고의 성적을 내도록 해야겠지만 켄달의 1위 자리는 절대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마침내 열린 수영대회 셀리의 압박감 때문일까요? 셀리 때문에 켄달 팀이 우승권에서 멀어지고 켄달은 냉랭해집니다 친구들을 무리해서 쫓겨날까 전전긍긍하는 셀리 그때 셀리 앞에 바다 마녀가 등장합니다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줄게 단 절대 되돌릴 수 없어 새로운 친구가 절실했던 셀리는 켄달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마녀와 계약을 체결하고 맙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수영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과연 셀리는 켄달의 인정을 받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걸까요? 뭘 해도 눈에 잘 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발표도 잘해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대단히 많은 아이들 말이죠 자말에게 말릭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말과 말릭은 쌍둥이 형제예요 자말은 단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난 것 뿐인데 형보다 한참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도 늘 형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선생님도 형에게만 칭찬을 늘어놓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도 말릭 말릭 자말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삶은 어떤 걸까요? 형이 누리는 인싸의 삶이 부러웠던 자말은 우연히 눈에 띈 상점에 들어가서 아주 달콤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네가 원하는 삶 바로 이거지 파실리의 박사가 마법의 가루로 보여준 영상 속에는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자말만 바라봅니다 자말의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누군가가 내 앞에 딱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래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이번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면 너도 나중에 내 부탁을 한번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단, 상대방의 부탁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번 이루어진 소원은 절대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던 셀리 인싸의 삶을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었던 자말은 모두 빌런과 소원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원을 빈 그 즉시 효력은 나타나죠 셀리는 다음날 수영 대회에서 신기록을 경신하며 1등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학교에서 가장 빠른 수영선수가 된 거죠 자말은요 말 그대로 인싸가 됩니다 친구들이 모두 자말과 놀고 싶어하고 선생님도 자말에게만 발표를 시키죠 행복한 셀리와 자말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디즈니 동화는 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죠 왕자님과 재회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듯이요 원작에서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인어공주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선 바다 마녀를 물리치고 왕자님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디즈니 기묘한 소원은 디즈니의 이 절대 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드라마틱하게 등장해서 주인공을 구하지도 않고 모든 악당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결말을 맞이하지도 않아요 주인공들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잔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던 셀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인기를 얻고 싶었던 자말에게 엔딩은 무엇일까요? 이거 아주 큰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제가 힌트만 살짝 드리자면요 아주 아주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기묘한 소원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자 오늘의 독서 퀴즈 시작합니다 기묘한 소원 1권에서 셀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수영선수가 되길 원하죠 그래서 우연히 만난 바다마녀 우르슬라에게 소원을 빌고 기묘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바다마녀 우르슬라가 등장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퀴즈 신청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 게시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아주 푸짐한 선물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한 해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키워드가 바로 문해력이었습니다 문해력의 가장 필수는 바로 책 읽기죠 소설은 바로 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하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름길이 돼줍니다 상상력을 키워주고 읽기 능력 향상을 시켜주는 최고의 것은 소설이죠 소설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에 출연했던 교사가 추천하기도 하고요 사립초 선생님들이 역시 이 책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기묘한 소원 이 책을 추천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문해력 때문이죠 기묘한 소원 이 책으로 아이들의 독서 습관은 물론이고 문해력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인오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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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